음악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돈들티은행의 영업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돈들티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니, 어떻다고 못해 같다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휴, 어떡해. 아휴, 여기 있네.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아휴, 진짜. 아휴, 아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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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빼금 찾으러 왔어요. 아휴,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도와드릴게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농협은행 등 대형 시조은행 6곳에서 보험금을 대신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도 가능하시고요. 혹시 지금 신분증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있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지급 승인 완료되셨어요? 혹시 지급 금일지 입금될 다른 계좌번호 있으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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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입금 완료되셨습니다. 지금 통장하고 신분증 드릴게요. 와, 이렇게 빨리요? 네. 우와. 이야, 진짜. 아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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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